미국과 홍콩이 홍콩 빅토리아항에 입학한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개벌 소유의 호화요트 압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트 노르는 길이 141.6m로 20개의 객실, 수영장, 헬기 이착륙장 등을 보유한 호화요트입니다. 그 가격은 5억 2,100만 달러에 달하고 러시아 철강업체 세베르스타르의 대주주인 모르다시오프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이호트가 서방의 제재 대상임을 내세워 압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홍콩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당국은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이행하지만 다른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명문대학 스탠퍼드대학 캠퍼스에서 대낮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낮 12시 30분경 대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대학 건물 지하실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학 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오후 5시경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 있던 여성을 근처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한편 스탠퍼드대학에서는 2015년 대학 수영선수 브록 터너가 교내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터너에게 징역 육령을 구형했지만 담당 판사는 6개월형 처분만 내려 100인 명문대생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시시피 해빌턴 지역의 한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이 공포영화에 나오는 마스크를 쓰고 숨어있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 재미라도 있었다는 듯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이들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우상 마돈나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걸 넣지 못한다면 나는 게이아라는 문구와 함께 분홍색 속옷을 들어올리고 있는 마돈나 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후 마돈나는 일시적으로 미국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한편 lgbtq 커뮤니티의 유명 지지자이자 6명의 잔해를 둔 것으로 알려진 마돈나는 오로지 남성들이랑만 장기간 공개 연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자고 있습니다. sf 영화 백투더퓨처의 마이클 제이 폭스가 30년째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최근 근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코미콘 행사에 마이클 제이 폭스와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올해 61세가 된 마이클 제이 폭스는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도움을 받아 무대에 오른 뒤 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팬들의 환호까지 받았습니다. 1976년 배우로 데뷔한 폭스는 1991년 30세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는 파킨슨병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밝혀 더욱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진통이 오기 직전까지 라즈베리 차를 섭취한 여성이 분만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녀는 출산 뒤 빠른 분만의 비결이 라즈베리 차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비의 주장대로 라즈베리 차는 빠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일단 라즈베리는 자궁벽을 강화해 출산시 과출혈을 방지하고 출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라즈베리에 함유될 프라가린 성분이 골반 근육을 이완해 생리통과 출산시 진통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임신협회는 역시 앞서 임산부들은 라즈베리 차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습니다. 멀쩡한 핸드백을 조각내는 모습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리는 텍사스주 거주 36세 가죽 전문가 볼칸 일마즈가 화제입니다. 일마즈는 현재 2,500달러에 판매중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보라색 미니 아르코 토트백을 해체하는 영상으로 명성을 얻어 현재 팔로워 수가 38만명을 넘습니다. 사실 자신의 가죽 제품 브랜드를 운영중인 일마즈에게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사업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마즈는 리뷰를 위해 제품을 사는 돈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마케팅 비용으로 온라인 광고비를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무게가 1.1톤이 넘는 호박이 수확되었습니다. 세계 호박 컨테스트에서 미네소타 언어카 원예교사인 트래비스 진저가 출품한 호박이 무게 2,560파운드, 1,161.2kg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호박이 미국에서 가장 무거운 호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네스협회에 등록된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은 지난해 이탈리아 농부가 수확한 2,702파운드, 1,225.6kg의 호박입니다.